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5년 9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3벤 포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8,000km, 오토 미션이구요. 판매금액은 1,2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년 9월 1일 출고 2016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128,336km, 단순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순유수 없고, 미션도 벌정하구요. 중속조인트 양호, 디퍼렌셜 기어 양호, 가,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으로는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구요.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앞좌석, 여기는 뒤에 플랭크 쪽이고, 입장이죠. 핸들, 대기판상 주행거리는 128,340km, 앞좌석 사진,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선석 다 장착이 되어있구요. 오토미션이고, 에어컨,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미끄럼 방지, 안개 등, 블랙박스는 투채널로 장착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사진, 엔진룸, 파이어 상태 양호하구요. 필도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차상태는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깨끗하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5년 9월에 출고된 2016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3밴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8,000km, 오토미션이고, 단순 교환 전혀 없고, 누유나 이런거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12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